아시안컵 우승 후보 일본이 이란의 역전패를 당하면서 탈락했다. 아시안컵 최다 우승팀 일본은 이번 대회 5번째 트로피를 노렸으나 4강에도 들지 못하고 발길을 돌렸다. 카타르 알라이안의 에듀케이션 시티 스타디움에서 열린 아시안컵. 8강전에서 이란은 일본을 2대1로 꺾고 4강에 진출했다. 이란은 일본 미드필더 모리타 히데마사에게 선제골을 내주면서 고전하는 모습을 보였으나 후반 10분 침투 패스를 받은 모하마드 모헤비가 골을 만들었고 후반 추가 시간 패널티킥을 알리래자 자암바흐시가 골로 연결지으며 역전극을 완성했다. 일본을 잡은 이란은 개최국이자 직전 대회 우승팀 카타르와 우즈베키스탄 가운데 승자와 결승행을 두고 다투게 됐다. 이란의 아시안컵 마지막 우승은 1976년 대회로 이번 대회에서 우승하게 되면 48년 만에 우승을 이룬다.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